18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2개의 직선이 있어요. x축과의 교점이 각각 a, b래요. 이건 구할 수 있지 않나요? 그쵸? 이따 구해볼게요. 이때 교점을 p다. p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우리한테 삼각형 p, a, b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. 자,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서 점 p를 지난다라는 거는요. 우리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p를 지나면서 요렇게 2등분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 얘기는 뭐냐면 a, b라는 자표를 무조건 구해서 a, b가 2등분이 되어야 삼각형의 넓이가 높이가 동일하게 보이는 거니까 넓이가 두 개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. 그럼 우리는 a, b를 구해서 요기 m이라는 중점의 자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a의 자표는요. x가 절평값을 구하는 거라서 y가 0일 때 x값이기 때문에 마이나 2, 0이다라고 되고요. b라는 자표는 요 아래로 내려오는 직선에서 y가 0일 때 x값이니까 4,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우리는 이 두 개의 중점이 되는 거라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라는 자표가 중점의 자표가 됩니다. 1, 0이네요. 자, 두 번째 이번에는 p의 자표가 필요합니다. p라는 거는요. x-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하고 2x 더하기 y 빼기 8은 0이라는 직선의 공통근, 공통해가 되는 거라서 두 개를 연립하게 되는 거죠. 더하겠습니다. 지워지죠. 3x라는 것은 빼기 6이 돼서 0이 되면 내가 찾는 x다라는 건 2가 되겠고 x가 2면 y는 4라고 나옵니다. 우리가 찾는 p의 자표는요. 얘는 2, 4라는 자표를 갖게 되겠죠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p, a, b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p라는 자표 2, 4와 m이라는 자표 1, 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됩니다.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서 y는 2가 이제 되면 네, 1, 4, 4x가 되겠고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만들어지겠네요.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y에 대한 1차 함수식으로 쓰기보다는 뭐라고 적는 거죠? 4x 빼기 y 빼기 4는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는 0의 꼴로 적어주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.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. 굉장히 자주 나오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어떠한 도형이 있어요.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그 밑변에 중점을 지나게 되면 우린 삼각형의 넓이가 이등분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점 m을 구해야 되고 두 직선의 교점인 p를 찾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 할 수 있겠죠?